자세한 드라이크를 끝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비용! 저의 첫 시구입니다! 우와! 짠! 세 번째 만에 첫 시구인데 오늘 귀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인데 제가 오자마자 날이 흐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연습하러 왔어요 지금 선수가 제가 왼쪽으로 쭉 들어 볼게요 이 정도는 안에서 오자마자 날이 불가능한 차가운 것 같네요 제가 오자마자 날이 불가능하니까 오자마자 날이 다행이 불가능하니까 여행이 불가능하니까 확실하게 해 주문하니까 그는 우리를 강한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3년 만에 만나요. 몇 년 만에 시고를 세 번 만에 지금 첫 시고를 했는데 굉장히 긴장됐어요. 팬분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오늘 저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결과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방금 취급을 하고 왔는데 이제 경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 리액션 팀인가요? 오늘은 10월 10일 LG 스웨스 야구 19하러 왔는데 저희는 그 리액션 팀인가요? 지금 이 리액션 팀인가요? 이 리액션 팀인가요? 네. 그게 리액션 팀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